한글자막 by 한효정 대학교 학장 인생의 마지막 꿈이셨는데 윈섬 칼리지로 이렇게 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캠퍼스에 있는 학교 학장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장애물이 많더만 넘어가야 될 줄 알아보지 현명한 지혜를 얻는 가장 또 아닌데 그게 잘 생각해보면 이거 뭐야? 이 의자 이거 사고 4인 모아서 사면 돈이 플러스 나더라고 저희가 이제 여러 여러 할인들을 결합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의자가 굉장히 비싼 의자입니다 저희도 이제 협상을 좀 받았는데 정말 최고의 기업들은 다 이 의자를 쓰더만요 네이버 의자로도 유명한 이 의자 이름이 뭡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이 의자 이름이 뭐죠? 허먼 밀러라고 허먼 밀러 이걸 모르다니 하이닉스 의자로 유명하죠 하이닉스 전직원 하나씩 다 줬잖아 네이버도 이거입니다 카카오도 이런 걸 많이 쓴다고 하는데 여튼 이런 집에서 편하게 혹은 뭐 사무실에서 편하게 앉으실 수 있는 그런 의자까지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개를 제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자 박병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뭐 편하시죠? 네 뭐가 너무 간단한데 의자 편합니다 의자 우리 게스트분들도 편하게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하나하나 지난주 상황부터 좀 체크하면서 오늘 시장 얘기 한번 해보죠 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나스닥의 주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3.8%입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28%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고요 주로 길주 위주로 하락폭이 심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F500은 1.27%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나스닥이 1.3% 빠져서 나스닥 지수가 13,711포인트입니다 14,000포인트 전후로 등락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이들 예측들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추세적으로 다시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반락했다가 또 반등을 할 것이냐 이제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특징은 WTI 기준으로 유가는 97달러 전후에서 하향 안정화된 반면에 달랭드스가 지금 100레벨까지 다 와 있습니다 이건 유로화가 계속 약세해서 그런데요 지금 프랑스 대선 선거하고 있잖아요 마크론이 고전하고 있다는 부분도 지금 프랑스 자국의 구통화가 약화되면서 달란드스가 강해진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원화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1229원까지 올라왔고 우리 시장의 외군들의 매도 압력이 강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2.7%까지 올랐고요 2년 만기는 2.5% 3개월물도 지금 꽤 올라왔습니다 0.7% 0.5% 정도부터 제가 이걸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0.7%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나타난 것은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3월 FNC 회의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5월에 50pp 인상, 금리 인상과 그리고 양적 긴출 950억 달러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길주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주 연속 급반동 후에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3주 급반동 후에 반락한 것이냐 아니면 이제 모건 스텔 얘기처럼 단기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고 추세하락을 할 거냐 이게 공방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월과 아이비들의 재료들을 보면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후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지난주에 1.4% 하락해서 2700포인트의 코스피에 끝났고요 코스닥은 0.62% 하락을 해서 934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의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다우가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최근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함께 프로그램 매물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급을 보면 정말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수급이 엄청났습니다 개인들이 3조 순 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순 매도 기관들이 1조 3천억 순 매도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물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호식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죠 LG전자도 당일 날은 상승폭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급등함으로써 주말에 보고서들을 쭉 봤더니 LG전자 보고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LG전자?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냐면 시장이 지금 반도체의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장의 흐름은 차로 가는 것 같아요 차, 전기차, 차일주행, 전자부품 이런 쪽으로 반도체 쪽에 지금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 쪽으로 가는 다른 어떤 섹터를 찾는데 차로 많이 옮겨가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에서 기아가 더 세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듯이 지금 그리고 2차 전지의 소재들도 많이 오르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쪽보다는 차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특징이 좀 많이 여실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로 대형주 약세가 지적되고 있고요 개별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호식적 발표하면 상승하는 모양이 나타나서 전형적인 개별 종목 증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보면 2차 전지 소재 부품 그리고 반도체 소재 모바일 게임, 로봇 섹터가 강세 보이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 보고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3월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중국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중요하죠 지난 2월에 8.8%였습니다 작년 10월에 13%대였어요 이게 지금 하향 안정화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8.8%에서 더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올라갈 것이냐 이 얘기에 대해서 있는데 이 의견도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13%대에서 8.8%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향 안정화 되기보다는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봐서는 물론 실제로 지표가 나오는 걸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는 8.8%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일 날은 미국 CPI가 발표됩니다 지금 예상은 8.4%예요 지난 2월에 7.8%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요 이번 예상은 8%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전반적인 예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3월이죠 4월부터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3월의 CPI는 올해 미국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많이 주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4월에 정말로 이거보다 둔화되느냐 조금이라도 이걸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일 날 중국의 무역수지와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대표시했습니다 14일 날 우리나라 한국의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회의가 있는데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신임 총재 청문회에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4일 날 중요한 것은 대만의 TSMC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나 IT 쪽에 노이즈가 나오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과 PC 전망이 둔화될 것이라는 게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TSMC에서 실적 발표의 가이던스에서 향후 스마트폰과 PC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한 번 시장에서 섹터별로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이번 주에는 하나입니다 15일 날 한국 우리나라에 3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고 미국의 3월 산업상상이 발표됩니다 전반적으로 오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의 봉쇄령 그리고 미국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긴축 연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조에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1분기 3월 경기 지표 그리고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있습니다 미국은 금융주부터 먼저 시작을 하죠 지금 현재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면 미국의 IB 은행들이 이번 1분기에 실적이 감익되는 걸로서 나왔습니다 매출이 그래서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관전 포인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그래서 경기 지표가 많이 나오는 그런 한 주입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8.8에서 약간 밑으로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한 4, 5여 정도가 적정하게 딱 좋은 수준입니까 한 방에 또 급격하게 내려가면 경기에 우려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이 조금 조금씩 하향 안정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게 다시 9% 위로 다시 올라가면 그건 당연히 안 좋을 거고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급락을 하는 것은 좋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생산자 물가는 조금 그래도 버퍼가 있는 게 어쨌든 중국이 생산자 물가가 높다는 건 중국도 이제 국제 원자재 시기를 사와서 그게 이제 원재료가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잡혔네 이렇게 평가할 때는 굉장히 좋고 그게 또 미국 CPI의 영향을 바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몇 나오면 좋은 거예요 경제성장률 수준 나오면 좋은 거겠지 경제성장률 수준? 그러면 뭐 이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4%대인데요 지금 중국의 GDP 성장률을 3%까지 떨어지지 않겠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 중국에는 경기부양경책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7%대로 떨어지면 좀 한숨 돌린다 이렇게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래보다 위쪽으로 더 보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네 그렇겠습니다 여전히 시황은 그렇게 화끈하게 방향성이 있거나 시장이 크게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1월에 금리 인상 하락 후에 반등을 했고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 하락 후에 반등을 했고 그리고 3월 반등을 했고요 지금 4월에 들어가서 일주일 지났는데 양적 긴축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연일 양적 긴축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거는 지난주의 발언으로 거의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난주만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아직 종전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재들은 우리가 흔히 증권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상수로 보는 겁니다 선반영 됐기 때문에 얘는 그냥 상수로 보고 주의 시장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변수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중국의 봉쇄가 장기화됐다는 부분이 일종의 변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양적 긴축이 단기적으로 변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지난주부터 되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또 이것이 다시 상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겠죠 일단 그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가 시장이 반영되는 게 반영을 다 한 거냐 여기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석가들은 여기서 수세적으로 하라 할 거다 어떤 분석가들은 급반등 후에 되돌림 반락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반등을 시작하지 않겠냐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다 악재들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호재를 기대할 수 볼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뿐이 없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좀 안정화될 것이고 그러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올라갈 기한 속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뉴스들은 여러분 다 아실 건데요 시장 내부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면요 정말 많은 악재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재들에 좀 둔감해지는 시장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하방을 지지하는 기대감은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렇게 박수권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방 영입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종목장세 즉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되는 그런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만 본다면 지금 2700포인트 정확하게 2700포인트인데 금요일날요 2700포인트 아래로 위로 등락하면서 실적 시즌답게 실적 연동하면서 종목장세가 계속 이번 주에도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쉬어 뉴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약간 시장의 저점 확인과 그리고 반등을 기대하는 뉴스들이 좀 있었어요 두 가지가요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팩트체크에서 실적 전망 추이가 이번 2022년 1분기 EPS 전망은 약 0.7% 하향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점차로 좀 상향되는 걸로 보여지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적 전망의 베이스가 공급망 이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급망 이슈는 하만기로 갈수록 완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발표 내용 보고서를 보면 얼마나 어떤 분을 웃고 넘어갈 정도로 극단적이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공급망이 해소되는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EPS 전망 수정, 이거는 수정할 거다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반대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전반적인 지금 파울 회장이나 옐런 장관이나 그리고 월과 아이비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망 이슈는 완화되지 않겠냐 그러므로서 미국의 EPS들은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먼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건데 차트를 한번 보면 뚜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소스로 팩트챗의 얘기인데요 지금 2022년 맨 마지막에 보면 이번 1분기가 마이너스 0.7%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로 증가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공급망 해소가 되면 병목현상이 해소가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지금 불러드렸죠 텍스트로 그 다음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500의 EPS의 변화 추이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2018년 1분기부터입니다 맨 끝에 2018년 1분기에 5.4% 증가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마이너스로 내려가죠 0.7 이후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2018년, 2019년도에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고 우리 시장도 좋지 않았거든요 절대적으로 시장은 이익을 추정하면서 움직인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저 매일 중간에 2020년 2분기에 마이너스 37 이거는 팬데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보면 시장은 이익을 추정한다는 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익이 이렇게 감이익이 되면서 계속 가다가 침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감이익이 되면 이게 연속적으로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2018년 2분기 이후에 2분기에 1, 2, 3, 4 8분기 정도에 계속해서 감이익이었어요 계속 감이익이었다가 그랬다가 2020년 3분기부터 올라서기 시작해서 6분기 지금 증가한 걸로 지금 이건 결과로 종이니까 팩트이고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1분기에 감이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표를 보면 이걸 좀 안 좋게 해석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6분기 끝나고 7분기 만에 이게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는데 이 마이너스가 2분기에도 3분기에도 다시 연속적으로 가면 야 이거 경기 침체로 가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 예상은 좀 전에 표를 보여드린 거는 2분기부터는 올라갈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병목 현상의 해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목 현상의 해소는 팬데믹 역량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지금 전쟁으로 인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전쟁의 종전 소식이 굉장히 시장에는 중요한 재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도 좀 의미가 있어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지금 이머징 마켓 다 선진국으로 돈이 다 자금 쏠림이 엄청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을 때는 안전한 곳으로 많이 가는 것이죠 돈들이요 그런데 이머징 마켓으로 ETF 자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MSCI 이머징 마켓 ETF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세요 이 표를 보면 2020년 맨 왼쪽이 2020년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2021년이고 맨 끝에가 지금 2022년 3월이거든요 3월에 이게 급격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5조 원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 들어온 돈들이 도대체 어느 국가를 사는 거야 우리한테는 지금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대만 여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 제가 구체적으로는 해석을 못했는데요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이게 남미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원들 때문에 자원 국가들 때문에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브라질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미를 두는 쪽에 보고서들이 나오는 이유는 돈들이 선진국 지수로 계속해서 블랙홀처럼 미국 지수로 특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머징 마켓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 여기까지만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느 국가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봐야 되고 이 분위기가 된다면 결국 이머징 마켓에 돈이 들어가면 우리나라에도 어떻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조금만 전반적인 환경이 안정화된다면 그런 기대감에 보고서들에서 이런 자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독특하죠 이것도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요 이슈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론이 한 배를 타고 반도체 항모를 출범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미국의 기업들이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고 영국 개발 제작 다방면에 협력을 한다 중국 등 아시아를 견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인텔은 CPU 세계 1위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요 그리고 ADI라는 기업은 아날로그 소자 설계와 미래시사 반도체 설계를 하는 회사입니다 더불어서 후반 기업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도 합류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두 다 모여서 미국의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한 배를 타고 가자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 뉴스를 자주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런 뉴스들을요 그런데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쪽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걱정도 되고 또 그렇다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공장 증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럴 때 우리는 또 이쪽 부분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쪽은 또 수혜인 쪽이 있을 거고 어떤 쪽에는 완성 쪽에는 경쟁이 치열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주가나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부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BOE가 IT용 OLED 8세대 OLED 투자를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애플, 아이패드를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증착장비 업체 토키와 접촉하고 있다 2024년 말 양산 목표를 갖고 있다는데요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전 세계 OLED 기회의 완산품 업체들이 일본의 증착장비 업체의 토키하고 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다 그랬거든요 이런 기업 또는 이것과 우리가 예전에 한번 소재 부품에서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토키의 기술력을 좀 따라잡는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준비를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어떤 기업들에서 어느 정도 지금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지는 우리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증착장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착장비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키와 다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OLED의 성장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세대 디스플레이 쪽은 여전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충격받거나 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은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OE가 이제 중국의 디스플레이 최대 업체인 거죠 LCD 세계 1위 이런 데가 BOE죠 우리가 다 뺏어간 거지 네 이제 뭐 물려받은 거죠 물려줄 생각이 없었어 이건 그냥 재미있는 뉴스이면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에 미국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수익률 미국의 지수 BM을 하회한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하회요? 네 1분기의 순매수 상위 15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약 21% 정도 마이너스 21% 정도 되더라고요 동기간의 다우의 하락률은 마이너스 5.2% 나스닥 10.1%인데 상위 15개 종목 상거에서 이렇게 하락폭이 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를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미국에 투자하는 분들의 상위 15개 얘기한 거예요 순매수 상위 15개 다 기술주구나 그중에서 상승한 종목은 유일하게 테슬라 테슬라가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들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은 로브록스 마이너스 53% 리비아 마이너스 51%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의미가 재미도 있지만 의미가 있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첫 번째는 이건 1분기에 한정된 거예요 기술주들은 성장주잖아요 결국은 매도하지 않고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건데 1분기에 한정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은 금리 이상 반영 구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15개 종목 중에서 테슬라는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블록스나 리비안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50%까지 갔잖아요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향후에 기업이 고인 컨설턴이 될 수 있고 이익 성장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기업과 미임 주식들은 확연하게 수익률이 다르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같은 섹터 안에서도 분명히 향후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렇게 차별화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당장에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이익 성장이 계속 꾸준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중에 지나 보면 이렇게 차별화되면서 좋은 주식은 제자리 찾아가고 아닌 것들은 이렇게 많이 하락해서 제자리 못 찾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테슬라가 태양열 전기를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장을 시범적으로 구축한다라는 거예요 테슬라의 태양열 설비가 텍사스에 있죠 여기에 잭도시가 주도하는 블록과 블록 스트림하는 회사가 같이 주도를 해서 테슬라에서는 여기를 태양열 설비를 빌려주겠죠 그래서 채굴장을 시범으로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암마도 이거는 향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장이 영향을 줄 뉴스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알고 계시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소비의 부활 기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가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면서 그러면서 오프라인은 이제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이 대세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온라인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대세로 있지 않습니까 음식료도 그렇고 의류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내 오프라인 매장들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백화점이고 그리고 이마트니 이런 데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이 온라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쓰고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주가를 봤더니 오프라인 유통주들이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월마트와 코스트코는 신고가를 이미 냈고요 최근으로서는 타겟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이 대세가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유통주들이 다 죽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상이 또 다시 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마존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죠 요즘에 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우리 시장에 아이디어를 주는 내용이 아닌가 라고 해서 제가 가져와 왔습니다 아마존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존이요? 세계 1등 기업인데 실적이 안 좋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팬데믹 시대 때 워낙 고공을 행진했어요 독점적으로 그게 주춤하는 게 아닌가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수는 그냥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해하시는 분만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심지어 IF도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에서 내놓은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수료 없는 해외 송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비트코인을 우리가 가상화폐, 암호화폐 또는 투자 자산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것을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밑에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해석한 걸 이렇게 써놨습니다 원장을 거치지 않은 결제 청산소 개념을 도입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킹이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게 정말로 서서히 되면 정말로 큰 변혁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벤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에서 절로 많이 간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절로 많이 달아간다 스트라이크? 원장을 거치지 않는 결제라는 건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을 거치지 않는 결제라는 건요 어떤 결제를 하면 지금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는 건 스트라이프 아니에요? 갖고 있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스트라이프 아니에요? 그런가요? 나 좀 헷갈리네 어떻게 해? 각 네트워크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원장이 있는데 거기에 다 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복제도 못하고 또 결제 시스템에 안정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모두 다 갔다가 와야 되는 증권사도 그렇거든요 증권사도 여러분이 결제를 주문을 넣으시면 그 주문이 증권사에 가서 증권사의 원장에 들러서 그 원장에서 다시 증권사로 나와서 거래소에 갔다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또 다시 와서 원장을 들렀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청산소의 개념을 도입했다라는 거예요 청산소의 개념이라는 건 매 거래마다 결제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 모았다가 한 번에 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념은 주식시장에는 있었습니다 과학으로부터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나오면서 아마도 이것을 통해서 결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면 큰 반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는 그냥 참고로 한 번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거는 그냥 간단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이 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 FM 가이드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1분기 상장자 104곳 중에 영업이익이 상향된 곳이 몇 곳이냐 봤더니 24곳뿐이 안 된대요 그만큼 좀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와 리오프닝 금융 섹터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신한금 투자에서도 워닝 서프라이즈가 될 확률이나 EPS가 좀 올라가는 예상치가 올라가는 그런 데를 봤더니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아마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도체와 리오프닝 이 쪽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져오고 온 이유는요 맨 끝에 쓴 빨간 것입니다 동일 업종 동일 테마 중에서도 실적 차별으로 주가 차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화장품이 있죠 화장품이 계속 올라가는 화장품이 있고 지금 떨어지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면세점이나 백화점도 올라가는 쪽이 있고 떨어지는 쪽이 있어요 이거 실적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을 좀 체크해야 된다 차별화가 분명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회사 중에는 넷마블이 유일하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올라가는? 네? 올라가는?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 월요일 아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역 っちゃ 우리 기사 altri ś anche %&s